인트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단요 저희 무대를 어떻게 보여주면 더 활기차고 더 멋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나와.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와 예 잘 잤어요? 지금 사실 활동 직전이거든요. 직전인데 직전인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다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튜디오 춤도 한 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대박! 안녕하세요. 스페이크입니다. 스페이크입니다. 아 많이 추워. 아 진짜 너무 추워. 아우 진짜 추워. 매니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라 왁지! 진짜 오랜만이다. 매니악이란 곡은 저희 스트레이킥스의 오랜만에 돌아온 컴백 신곡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정상이다. 컴원 센스, 컴원 센스 정상, you know? 그걸 꺼내도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이 장르가 어떤 장르지요, 형? 일렉트로니커. 일렉트로니커입니다. 일렉트로니커. 하나, 둘, 셋. 아, 승민이. 리누. 저는 리누 형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누 형이 이번에 맨양에서 보여주는 맨양스러운 모습들이 자연스럽고 너무 멋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에 지목했어요. 되게 뭔가 약간 빨간 머리에다가 되게 새로운 모습인 것 같아서. 잠깐 씬 만나고 왔어요. 정말 제일 맨양스러운 것 같아요. 아마 이걸 스테이가 보고 계실 텐데 스테이도 저희 스트레이킷의 멤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에 저희가 맨양스러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일 맨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여워. 자, 이제 여러분 곧 슛 들어간다고 합니다. 슛! 고! 여러분 하나, 둘, 셋. 슛! 오케이, 다 맞았어. 그게 이제 도입 부분인데 매니아! 그리고 나 살짝 앞에다 이런 파트입니다. 매니아! 나서 빠진 것처럼 매니아! 나서 빠진 것처럼 매니아! 망치춤. 아, 안 돼. 망치춤은 이제 저희 회사의 그 제일 수장님께서 처음에는 PD님께서 망치춤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모춤. 모춤. 아, 안 돼, 안 돼. 모춘다는 소리가잖아. 안 돼. 나사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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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춤이 좀 더 꽂히긴 한다. 모춤? 야, 모춤. 아, 야. 저희 포인트 안무는요. 모춤이고요. 저희도 모춤입니다. 예이! 아 테이블의 여행pir ripple 한번에 첫째 슬롱 요새는 개인곡 따로 하는 것보다 매니아 곧 라이브 계속 해야 하니까 납셔 정신은 프로토타운 내 속은 언제나 Freaky Monster 유엔 같은 친절함은 철이 진하 내 통수에다 시원하게 욕해도 다 먹금 지금 보고 있어 사랑해 Stay 맥독 정신은 프레임용 프로토타운 내 속은 언제나 Freaky Monster 유엔 같은 친절함은 철이 진하 내 통수에다 시원하게 욕해도 다 먹금 내 통수에다 시원하게 욕해도 다 먹금 그냥 썼죠 나 오늘 튜토로 말하면 안 돼 이거 애플로 말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진짜 이 친구는 천재기진이기 때문에 그냥 써봐도 돼 야 천재는 노력 안하는 줄 알아? 하니가 얼마나 더럽겠는데 노력을 안 한단 말이야 이 친구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 결국 드러나겠지 어쨌든 저희 3Water 형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형들이 앞에서 너무 잘 잡아주고 테마 같은 것도 잘 얘기해 주도록 해가지고 제가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흡수해서 좀 더 잘 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은 나는 어일로 말 유 말이 너무 많아 하나 둘 파이팅! 억지로와 물을 맞춘 건 그냥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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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작사해도 돼요? 요즘 가장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노래는? 매니악 수능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 뭐예요? 우리 노래 빼고요 플레이리스트가 대한민국 발라드가 되게 많습니다 아 진짜? 노래가 되게 좋아 원래 김범수 선배님 보고 싶다 누구나 다 아요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아냐 край다 Alcohol 우리 집단 사랑에 함께 이렇게 이렇게 몸 수능 취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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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 빠진 건 철 넌 무슨 매니악 빙 빙 너버리겠지 매니악 비록 산을 풍성은 정말 매니악 매니악 영복이 왜 이렇게 상큼해? 상큼해 아!! 너가 S 아니야? 나 창미장이랑 붙어있는 거 2절 시작돼 약간 수박 같아. 그냥 생각해보니까 나랑 탕겨를 마지막으로 탕겨둘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수박 머리긴 하잖아. 수박 머리, 그다음에 나 수박 안 해. 틴트 수박 같아. 파란색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잖아요. 왜 하늘이 파랗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태양이 비추는 바다의 그 리플렉션. 그래서 밤에도 혹시 파란색인가요? 밤에 햇빛이 없잖아. 햇빛이 있어야 꼭 그게 색깔인가요? 햇빛이 없으면 색깔이 아닌가요? 햇빛이 있어야만 하늘인가요? 마지막인가? 먹어? 내가 있는데? 아, 너가 있는데 내가 먹었다고? 너는 이 집자야. 아, 내가 이? 아, 쉽다. 네, 우선은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아, 이렇게 1위로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퍼스트, 두 윙! 예아. 제가 한 것보다는 여러 스텝분들께서 많이 스텝? 많이 스텝? 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현진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현진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현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현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영상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스트레이키스 데이크. 예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웃어라 깍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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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뭐하게 저 얼굴 다 보이잖아 뭐하냐 즐거워 린우원 표정 나와더만 아 아, 마니아 쌓으면 괜찮아 이렇게 해볼래? 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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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맞아 악 저희는 이만 보라돌이가 왔으니 저희는 이만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량용심이 있어서 너도 이리와 매니악으로 삼위치 매 매일매일 보고싶어요 오 니 니들이 뭘 알아? 악 매 매 순간 먹고싶구나 니 니와 함께 악 악 망했다 매 매일 니 니 생각해 악 악이야 다 오케이 다시 매 매워꽃 매워꽃 니 닮았다 악 아 내가 없는 이 거리는 갇힘을 봐 나 언제 탑질지 모르면 도망 볼 캐노 등존했던 바람도 언제 바뀔지 몰라 다들 숨긴 채 살아 I don't ever see you through 내가 다핀 순진하게 맘보다는 그게 다핀 우리가 계속 배만 걸린 줄 아는 탑시 이러니 굳지 뭐 아 아 매니악 나서 빠진 것 처럼 미쳐 매니악 핑핑 걸어버리겠지 매니악 프랭큰스타인처럼 걸어 매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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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봉아 매니악 매니악 지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아 아직 아닌가 보다 정근아 나 비영고장인가 보다 하나 둘 셋 자, 니네 어정쩡한 표정도 듣지 않으실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다리까지. 네, 하나, 둘, 셋. 네, 한쪽 더 찍을게요. 금지. 하나, 둘, 엉덩이만? 오케이, 엉덩이. 하나, 둘, 셋. 엉덩이. 네, 다음. 어우, 뜨거워. 너 뭐야? 야, 나도 틀어줘. 아, 지워줘. 비 블랙.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찍힌 거야? 찍힌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너 꾹 눌렀지? 어, 한 번 더 해볼게. 하나, 둘, 셋. 이게 맞아? 근데 너 점프를 진짜 그만큼 못 들은 거야.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뜯어. 뜯어. 어? 아, 아, 아. 그냥 꾹 눌러, 그냥 꾹 누르고. 아,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나 더. 자, 하나, 둘, 셋. 하나 더. 하나 더. 야, 다시 트레이 해봐. 다시. 하나 더. 하나, 둘, 셋. 하나 더. 하나 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손 끝에 이렇게 이렇게. 찬민이 할 수 있어. 찬민이 할 수 있어. 너 세게 하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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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냥 발전했다. 너 이제 기계가 다를 줄 안다 이제. 이제 알겠다. 깜짝이 안된다. 하나 더. 하나. 하나, 둘, 셋. 아, 꾹 누르라고 꾹.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팀을 짓고 야 라스트다 라스트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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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슬리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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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야기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너무 잘해주시기도 하고 춤추는 입장에서도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스튜디오 춤 구독 좋아요 라이크를 참여하기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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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